아 오랜만이에요. 아주 잘 지내주시면 되잖아요. 1994년 초 스케줄이네요. 세 분 많이 받으세요. 우리 세일아 세일입니다. 세일이에요. 하나 둘 셋 넷. 세일 축하합니다. 세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세일이다. 세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축하해요. 소감 한번 할게요. 오 마이 갓. 세일 축하합니다. 세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세일이다. 세일 축하합니다. 세일 축하합니다.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세일 축하해요. 진짜 감동이다. 세일아도 딸기 케이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. 세일 축하합니다. 두 찰이야? 두 찰이에요. 두 찰이에요. 알았자. 세일 축하합니다. 진짜 감동입니다. 어차피 앞자리가 바뀐 소감 하지마 앞자리가 바뀐 소감 버츄 지금이 그예요 선물 주고싶어서 선생님이 직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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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도 돼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거기 있어요? 뭐야 뭐야? 이때! 이때! 궁금하라고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감사하죠 왜 감사해요? 내가 왜 감사해요 우리 내일도 올 수 있잖아 아세요? 내일 오시는 사람 헷갈래고 고민 중 아세요! 알았어요 갈게 아세요? 만족되고 만족되고 밀당이 필요해요 밀당이 필요해요 오직 안갈라고? 오징이 형으로 안하는 걸로 오징이 형으로 안하는 걸로 오징이 형 오징이 형 씨 오세요 우리한테 할 필요없어 우리한테 할 필요없어 우리가 감옥 감옥 까꿍 까꿍 inet 케이거 오늘 먹고싶은거 오늘 뭐에요? 오늘 먹고싶습니다 먹고 싶은거? 근데 케이크 먹고싶었거든요 여기 먹을거야? 딱 이거 얘기해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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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줘 선물은 제가 오늘 신었거든요? 이거 민지가 됐어요. 민지 선물 남미는 가만히 줬고 그림을 줬고 맞아, 그림 아니, 그림! 저도 줬어요, 남미가 그림 잘 그려요, 남미 아, 나중에 보채한테 다 그림 어찌 얼굴이 다 하나하나요? 왜? 사진 찍어야 돼 아니다 나 내일 한 10초로 그리는 건데 아, 말할 거 같아 10초 그리기, 10초 그리기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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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그려줘 그려줘 안 돼 말할 거 같아 하자, 하자 내일은 아, 내일 저희 뭐 해볼까요? 내일 3호기인데 어떤 거 보고 싶은지 한번 알려줄게 내일은 샤바이, 샤바이 하고 그리고 넓어 아, 그러면 우리 버츄 그리고 저희가 무슨 색깔 입어줬으면 좋겠어요? 밝은 밝은 화이트 더 좋은 거 입어야겠다, 그럼 뭐야, 밀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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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알려주면 별개를 하나요? 아, 어떡하지? 진짜 골랏질리 제가 입고 싶은 거를 입을게요 잠깐만 저 이제 고3이네요 고3이네요? 고3요? 고3요? 아니야, 고3 축하해요 오늘도 다 싸움이에요 고3 고3입니다 고3 어떻게? 감사합니다 고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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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이 진짜 어른이야 너 빼고 어떻게 어른이 이제 그 징글등다 빨리 커 1년만 빼고 1년만 빼고 빨리 좀 빼고 1년만 기다린다고 좀 빼고 제일 크잖아, 지금 난 여기서 제일 크다는데? 아, 나 여기서 제일 크다는데? 난 2년만 가져가자 우리 나가면 돼 아니야 너도 맨날 아니야 아니야 나의 말 안 넘겨 귀여워 근데 1월에 생일이 두 명이나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서대 없어요 아, 서대 없어요 먹어 수고하자 아니, 또 그런 거라고 하지마 하지마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1년 때는 일이? 1주일 전 진짜 1주일 때 지났어 지났어 세일아 내일 양갈래가 돼 양갈래? 나 보고 싶어 하번도 안 보고 싶어 저번에 라이브 때 세일아 양갈래가 실례지만 그냥 내일 보여주는 거 같아 양갈래요? 알죠, 알죠, 알죠 알죠, 알죠 근데 내일 옷이 이제 손을 조여줬거든 알겠네 그래도 한번 해가 안 돼 이거 스파헤더 때 나 하나 어? 어? 헤더, 헤더, 헤더 뭐 어떤 걸로 그거? 오늘 맛있어 나 모르겠어 아! 아니야,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아, 이거 재미가 없지 아, 그래, 그래, 그래 알죠 어, 잠깐만 설마 아니, 아니지 설마 아니지, 설마 이제 그냥 속겠다 나 이따가 이러고 있어야겠다 버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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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 와, 근데 우리가 꽤 이뻐 너무 감사합니다 지혜님은 또 말이 없어 저요? 아니요 저 말은 안 돼 이거 떨어진 것 같은데? 아니야 일본어를 모르게, 일본어 네 아니, 너 오랜만에 봤는데 보수가 버스터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? 아,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뭐야 아무것도 말을 안 하네 밀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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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 합시다 네이버 합시다 네, 여기 오시는 분을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안 오시면 안 돼요? 아니, 진짜 안 오시면은 이제 나가세요 뭐? 나가시면은 나가시면 나가세요 저희 몬스터즈 아! 나랑 다니세요 저쪽입니다 오늘이랑 주말을 함께 그만 즐거웠어 진짜 다 뻗어 저희 진짜 사랑해주세요 사랑 많이 하고 있죠?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뭐가? 뭐지 뭐가? 주말을 너희랑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아 김밥 저희도요 그러니까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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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늘 처음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키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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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쳐다봐서 너 얼굴이 다를 것 같아 오키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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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 그러면 이제 많이 받을게요 내일 오세요 바이바이 내일 오시죠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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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죠 여러분 안녕 안녕 잘했어요 내일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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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주세요 바이바이 내일 봅시다 바이 추억받 보내세요 안녕 안녕 헊 сем